안녕하세요 이천리즈입니다 여기는 사이판인데요 제가 사이판에 잠깐 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티니안 섬이라고 있어요 티니안 섬에 사는 사람들의 전체 45% 정도는 한국인들의 후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이판에서 티니안으로 경비행기를 타고 가야되요 밤새 비가 내렸네요 그래도 아침에 비가 그쳐서 다행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티니안 가는 경비행기 티켓을 현장에서만 구매해야 되요 85달러에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행으로 하려고 하니까 훨씬 비싸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개인이 여기 와가지고 티니안 간다고 사면 되니까 그럼 훨씬 싸거든요 하나 둘 셋 그럼 제가 이 차량을 가지고 있군요 그리고 다시 차량에 sales 한다고 사는거죠 처음 사봐요 여기 왜 앉아있습니까 안녕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아라 좋은 타투예요 고마워요 오늘 본인은 제 최소 탑승사님이었어요 진짜? 좋아요 자 대oceras 요즘 약간 늦은 정도 제 front seat pocket is going to have a safety pamphlet and a life jacket. 감사합니다. 어디가? 칼국어리아. 아, 한국에서. 아 한국에서? 아주 cool.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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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험 해보나요? 진짜 너무 좋은데? 사실 여기도 미국인거잖아요 그쵸? 괌, 사이판 틴니안 다 미국이거든요 북마리아나 제도에 차 렌털 서비스에요? 1일이 가능한가요? 차 렌털 할까요? 차 렌털 할까요? 택시가 있어요? 아니요 택시가 있어요 1일이 얼마에요? 사이판에 5분에 돌아가고 있어요 5분에 돌아가고 있어요 5분에? 70달러일은 인추란스 인추란스는 15달러일이에요 아반떼이 얼마에요? 아반떼이 얼마에요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 아주 좋은 타투 네 아주 좋은 차량이에요 한국에서 왔어요 네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정말? 저는 이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몇 년이요? 3년이요 한국에 대한 경험은 어떨까요? 좋은 여기가 어떻게 되죠? 아주 조금만 여기가 많아요 여기가 많아요 2,000 정도 아 이분이 참으로 족이에요 그래서 여기 언어도 참으로 언어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와 웰컴 투 티니엠 자머루 백더스 자머루 백더스 오쌤 자머루 스타일? 아 자머루 프라이드 라이스 코리안 김치 프라이드 라이스 와 역시 한국계가 많아요 살다보니까 한국 음식도 있구나 저는 항상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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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스테이크 저는 이곳에 가면 항상 여기가 있어요 이렇게 같은 팀 참으로 참으로 프라이드 라이스 왜? 너무 크죠 네 그래서 한국인들이 들으신다고? 네 45%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런 작은 섬 한국에서는 한 다섯 년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작은 섬에서 정말 한국의 역사가 있다는게 되게 신기한거죠 한국인은 뭔가 울분이죠 사실 유쾌한 역사라기보다는 되게 울분이죠 우리 선배님들의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와 와 저도 처음 봤는데 티니안 소바라고 하던거에요 티니안 스타일의 소바가 따로 있나봐요 많이는 안 넣어야지 아 땡큐 뜨거운 소바에요 온소바 온소바 와 라면을 끓인 다음에 건져서 차갑게 한 번 한거 같아요 굉장히 탱탱해요 면이 간장 베이스 국물이 이건 참으로 볶음밥이라고 하는데 김치볶음밥도 있었는데 저희가 시켰거든요 와 와 완전 미군분에서 먹는 가공된 비프 소세지 있잖아요 딱 그겁니다 칼로리 엄청 높고 힘날때 먹는 그런 느낌 아 네 땡큐 아 이거는 참으로 비프에요 이거는 뭐 중국 음식 같습니다 이거는 간도 세지도 않고 좋아요 한국인들이 먹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6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미국령인걸 감안하면 사실 물가가 미국보다 당연히 본토 보다 훨씬 저렴한 겁니다 그렇죠 되게 너무 뭔가 괜찮았어요 맛있었어요 되게 말하면서 인상 깊었던게 여기가 미국령이긴 하지만 어쨌든 참으로족이 로컬들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이전에는 독일이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일본게 됐다가 이렇게 결국 이제 다 미국게 된건데 원래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원주민들 참으로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섬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2000명 밖에 안살고 있거든요 근데도 이 참으로의 계승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게 되게 인상 깊어요 제가 여기 와서 그런지 슬퍼서 비도 오네요 엄청 이렇게 지하여장군이라고 써있잖아요 여기 미국 한국 마리아나 제도 국기거든요 이게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여기 보이죠 천하대장군 여기 이렇게 한국인들을 위해서 기려놓은 곳이에요 티니안 섬 그래도 참 감사하죠 여기 티니안 섬에서 한국인 유골 한 5,000구 정도가 발견이 됐었대요 여기 1944년에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에 의해서 끌려왔던 거죠 한국인들이 여기 전쟁 노동자로 뭐 총알바지로 오기도 했고 그때 한국인들이 많이 죽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한국인들이 기리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아 비가 많이 오네요 이렇게 만약에 티니안 섬에 오면 여기 한 번씩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티니안 섬에 로컬 슈퍼마트 여기 잠깐 왔습니다 여기가 사노세의 성당이거든요 이렇게 탑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 저기를 성당으로 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뒤에 있던 엄청 큰 성당은 전쟁으로 무너지고 지금 이렇게 탑만 남은 거거든요 17세기 말에 스페인 통치 시기에 이게 전쟁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입니다 태평양 전쟁의 아픔 태평양 전쟁의 아픔 아 여기가 확실히 지금 몬순 시즌이라 그런지 비가 엄청 왔다가 다시 또 개고 계속 이러거든요 또 섬이기도 하고 팔도 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 쓱쓱 발라주고요 I think it has strong connection between 티니안 아일랜드 and Korean because Koreans back then were forced to come here, moved here 티니안 아일랜드 and then worked for you know the Japanese soldiers Yeah yeah It was under Japanese administration Even locals here During the war I have a chance to drive later Yeah yeah 막 이러니까 지금은 풀숲인데 옆에 바다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막 운전하고 싶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일본인에 대한 거거든요 1944년에 미국이랑 일본이랑 사이판 태평양 전쟁 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죠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일본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네요 여기는 오키나와 메모리얼 모누먼트고 여기 이렇게 절벽이거든요 완전히 여기가 수이사이드 클리프라고 되어 있는 이름 지어진 절벽인데요 물 색깔이 진짜 예쁘죠 여기가 미국이랑 일본이랑 세계 2차대전 태평양 전쟁 사이판 전쟁 할 때 일본이 졌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여기에 살고 있던 일본인 천명이 여기서 뛰어내려 가지고 이게 수이사이드 클리프라는 이름이 된 겁니다 여기 사령관을 활복했죠 굉장히 조그만한 정말 우리나라 완도 크기의 섬에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왔는데요 여기가 뭔지 아십니까? 인류 최초의 원자 폭탄이죠 리틀보이가 이륙한 곳입니다 4,080kg짜리인데 리틀보이라고 이름을 그냥 붙인 겁니다 사실 미군이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7만명을 희생시켜야겠다 이러면서 이 리틀보이를 여기서 이륙시켜가지고 일본 히로시마에 던지잖아요 그때 사실 일본군이 이 리틀보이를 봤거든요 그런데 경계경보를 취소를 해버린다고 왜냐면 원래 통상적으로 뭔가를 떨어뜨리려면 미국의 전투기간 10대 정도는 보여야 되는데 두 대밖에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이 그걸 보고 아 그냥 정찰병인가 보다 하고 경계경보를 취소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히로시마를 완전히 그냥 숙대바수로 만든 거죠 히로시마 이 리틀보이라는 원자 폭탄을 투여하고 일본인들이 바로 항복할 줄 알았는데 일본인들이 절대 항복하지 않죠 그래서 바로 저기에 전시되어 있는 다른 제2의 일류 두번째 원자폭탄을 나가사키에 투여합니다 펜맨이라는 거거든요 뚱보 여기서 그 뚱보라는 원자폭탄 여기서 이륙을 합니다 이거는 저 리틀보이랑 다르게 4,600kg이 넘거든요 그래서 리틀보도 훨씬 크다 해가지고 이번에 그냥 펜맨으로 이름을 붙인 건데요 이게 원래는 일본의 군수공장에 모여있는 고쿠라라는 도시에 투하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갔다가 이거 투하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짙은 먼구름으로 인해서 시야가 확보되지도 않았고 남태평양으로 다시 돌아올 연료를 개선했을 때 고쿠라까지 못 가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나가사키 도시에 투하를 하게 됩니다 이 두번째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일본이 폐망을 하고 미국이 승전국이 되고 또 한국이 그로 인해서 광복할 수 있게 되는 굉장히 큰 힘을 한 게 이 두번째 원자폭탄이었습니다 이륙한 곳이 다 여기 티니안입니다 바로 앞에 있어요 남자분도 사실 필리핀에서 왔다지만 여기 35년이나 됐고 여자분은 여기 로컬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되게 잘 안다 한국인들에 대해서라고 하시잖아요 스페인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 독일이 여기를 지배했었거든요 세계 1차 대전에서 독일이 지고 나서 승전국 회의를 통해서 여기가 일본이 지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한국인들이 여기 많이 넘어온거죠 1930년대 후반부터 왜냐면 여기가 1년 내내 온화한 기후의 사이판이 그래서 그 당시에 주요 사업이었죠 사탕수수 재배 사탕수수 농장이 굉장히 잘 되고 있었고 그때 일본 회사가 여기를 사탕수수 재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오키나와랑 조선에서 강제징용을 해서 노동자들 여기 많이 심어 놓은 거죠 사실 오키나와도 진짜 로컬들은 우리는 일본 아니야 우리는 오키나와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의 한 7,8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여기 티니안이 좀 많이 섞였고 그때는 완전히 한국인이었죠 그때는 기분이 진짜 좋아요 이런 경치가 되게 좋은 섬에서 운전을 하는 게 굉장히 힐링이에요 진짜 물 색깔이 진짜 아름다워요 진짜 물 색깔이 진짜 아름다워요 진짜 이렇게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줘야 돼요 저는 진짜 자주 바르거든요 해외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여행 유튜버들 왜 이렇게 피부가 안타냐고 아직도 하야냐고 이렇게 간편하게 계속 바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이 가을이잖아요 이제 근데 가을이라고 안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때 가을에도 자외선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발라주면 검버섯 나면 뭐 피부가 가도 그때 뭐 몇 백만원 줘도 못 고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미리미리 발라주는 게 제일 좋아요 성분 좋은 걸로 근데 여기 왔네 와 여기가 이제 블루홀이라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우와 대박 와 와 진짜 맑다 와 와 와 우와 우와 와 같이 다져 오고 아 아 당신은 많은 한국인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한국인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아주 환상적이고, 아주 존경하고, 아주 잘생겼어요. 당신은 한국인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다시 도시에 와가지고 저 케이타운 커피가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 왔거든요. 근데 오늘 문을 닫았네요. 그래서 유일하게 한국을 4건 카페라고 하더라구요. 아메리카노 3.75달러, 라지는 4.25달러 이렇게 하네요. 아버지가 여기서 아마 그때 강제징용 당한 분이 아니실까, 50대 정도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주말이라서 문을 안 열어서 어쩔 수 없네요. 너는 큰 줄 몰랐어. 이렇게 큰 줄 몰랐어. 감사합니다. 아메리카노는 아메리카노에요? 24을 soprattutto 한 bring ayuda 텐션 확실 mieć 숙웼되는 거 TigerӚ이 누 φ Seojutty는 쌈종아install bat. 스웨이 커피nes이 안먹었는데? 진짜로 몇번 이렇게 큰줄 몰랐어! 아 진짜 많아진 거 어리 티 Eternal driveway 환상적이 어리 티가 다른데? 정말 닙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단 걸 먹어야 당이 충전이 되는 거 같아요. 이렇게 더운 날 제가 가히에 발랐던 걸 지금 수시로 바르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쓰면서 그냥 손이 더러워서 못 바르는 데 되게 많았거든요 파키스탄에서 그렇고 인도에서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수시로 발라주면 되니까 절대 탈리가 없어요 뽀송뽀송해져요 저는 원래 좀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유분기가 많은데 이걸 바르면 기름기도 좀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썼던 석크림은 대부분 저는 석크림 되게 좋은 거 썼거든요 대부분 바르고 나면 좀 찝찝해요 그리고 씻을 때 되게 좀 힘들고 그래서 3번씩 세안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되게 잘 씻겨요 50인데도 PA++++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50플러스고 그런데도 굉장히 잘 씻기고 좋았습니다 운전하면서도 되게 많이 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를 아예 차 안에다가 넣고 다녀요 그래서 운전할 때 이렇게 슥슥 바르고 그냥 운전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나 혹은 남편이나 아들이 있으면 이런 거 사다주면 너무 좋습니다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라가지고 3초면 케어가 끝나기 때문에 그냥 야외활동이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놀러 갈 때 마찬가지고요 해외용할 때가 당연히 필수요 당연히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얼굴만 선크림을 바르고 목은 안 바르는데요 제가 기사를 하나 봤거든요 얼굴만 선크림을 바른 아홉 두 살에 할머니의 기사가 이렇게 났었어요 그래서 목 같은 것도 확실히 발라줘야 된다 목도 이렇게 발라주면 너무 편하잖아요 사실 저 지금 손도 좀 더럽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그냥 발라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이선스틱을 광고한다고 했을 때 우리 매영한테 그때 물어봤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영은 그냥 학구적인 사람이라서 평생 공부만 하고 연구만 하다가 지금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가르치는 화장품공학과 교수님인데 정말 필요한 원료만 썼다 그리고 미백과 노화 방지에 정말 좋은 원료다 그래서 써도 된다 우리 누나한테 해줘서 우리 누나도 잘 쓰고 있거든요 마음 놓고 좋은 원료 내 얼굴에 들어가는 거니까 또 내 소중한 사람이 쓸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원료를 포함한 화장품을 써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프라이머 기능으로 화장 전에 요철 정돈 효과도 있어서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면 모공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가장 좋았던 거는 뽀송뽀송함이 강점이라서 저 같은 선크림 사양이 부담스러웠던 초초초 지성인들에게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사용 시에 정말 순해서 저처럼 살짝만 해도 그냥 피부가 다 까져 버리는 민감성 피부에게 정말 좋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듭니다 제가 선물을 드릴 것 같아요 오 진짜요? 한국에서 가장 좋은 선크림인 것 같아요 오우 와우, 감사합니다 네 허리, 허리, 허리 네 오우, 허리, 허리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옷을 입을 때 굉장히 쿨링, 감사합니다 네, 작은 선물을 드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여기?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아니요, 저는 필리핀이에요 아, 필리핀이에요 네 여기요? 여기요 네 85$ 85$ 네 네 카드로 주십시오 네 한국에서 어디서 지국인가요? 한국에서요 여기요, 인간에 대해 즐거운 상황이 되죠 네 너무 편하고 약간 불쌍해요 어떤 삶을 좋아해요? 노이즈, 바다, 바다 바다? 응 행복해? 응 너무 친절하고 너무 스윗하네 사이팡에서 오는 거를 우린 또 이걸 타는 거예요 경비행기라서 손님이 오자마자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ame is Captain Paul How are you doing? Good How are you? We're gonna have a quick flight over to Saipan You're doing very great I appreciate it Thank you 여기가 만화가점이라고 사이판에 오면 무조건 와야되는 점입니다. 신이안에서 돌아와서 제가 사이판에 좀 있다가 다음 날 자고 여기 온 거거든요. 근데 사이판은 솔직히 저는 한국 같아요. 진짜 가평이에요. 리조트에 거의 90%가 한국 사람이고 거기 리조트에서 축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다 빅빅노래 나오고요. 다 한국 사람이니까 뭔가 앉아서 다 한국말 들리고 이러니까 뭔가 해외 온 느낌이 안 들어요. 전 좀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판에 오면 무조건 여기를 신청해야 되는데요. 만화가점 투어? 이제야 뭔가 사이판 온 느낌? 와 물 색깔이 나오네 진짜. 한국인들이 얼마나 오냐면 다 한국 거에요. 도시락 기회가 다 한국이에요. 다 한국. 우리 조카 귀여워. 귀여워. 아 잠수여야겠다. 어제 여기 왔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국어도 맛있더라고요. 참치 회가 사이판에서 무조건 그냥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참다랑어인데 이거 진짜 한국에서 먹던 거 훨씬 맛있지 않아? 당연하게 찍은데? 다섯 시에 갓 잡은 건데. 진짜 맛있겠다. 이게 코코넛 크랩이죠? 그쵸. 아 이게 장어 하나의 그거야? 그쵸. 장어 이제 반 마리 드신 거예요. 반 스프링이니까. 근데 확실히 뭔가 전기의 좋다는 게 느껴진다. 코코넛이 되게 맛있다. 아 근데 너무 맛있어서 저희 어제 먹고 또 먹어요.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식사까지 하고 여기 리조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가족 여행 겸 그리고 티니안 섬까지 다녀왔는데요. 저는 티니안 이렇게 한국의 아픈 역사가 깃들여져 있는 곳인지 몰랐거든요. 되게 좀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섬에 한국 사람들이 아픈 상처를 갖고 있다는 것. 그런 걸 잊지 말자는 좀 취지도 있었고요.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티니안은 군사기지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군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관광지가 많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다 들어오기 전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좀 자유롭게 다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가족분들에게도 좋은 시간만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기 사이판 북마리아나제도 미국에서 히철리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퓨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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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어받으세요.